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요즘 매빅3 출시 전 유출로 드론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빅2 프로 그리고 줌 시리즈 이후 몇 년 동안이나 매빅 미니, 매빅 에어스리즈만 발표해왔던 DJI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이죠. 11월 초에 출시한다는 루머를 둘러싸고 매빅3의 이미지, 스펙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루머는 최신 버전, 그리고 그 중에서도 DJI 매빅3 시네에 대한 루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가장 잘 알려진 루머에는 C타입 케이블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가 두 개 달린 듀얼렌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매빅3가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매빅 프로 그리고 매빅2 시리즈는 기본,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플라이모어 콤보 이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빅3는 스탠다드 모델, 플라이모어 콤보 모델, 그리고 시네모델의 세 가지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매빅 프로부터 있었던 플라이모어 콤보는 추가 배터리, 추가 가방, 프로펠러, 다양한 악세서리를 제공하는 콤보 키트입니다. 따라서 DJI를 이용해왔던 소비자분들께는 친숙한 콤보일 건데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시네모어 키트는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시네모드는 비디오 품질을 향상시킬 특성들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최신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비디오 코덱인 프로리스, 이게 맞게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애플 프로리스 검색을 해봤더니 최대 8K를 지원하는 후반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애플이 개발한 손실 비디오 압축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 압축 포맷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에서 4K, 8K, 8K 이상으로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후보정 할 때 좀 손실 없이 압축해서 작업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비디오 포맷인 것 같아요. 2007년 파이널 컷 스튜디오 2와 함께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애플의 기술을 DJI가 함께 지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매빅3 시네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후보정 작업에서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화질 스크린이 포함된 DJI 스마트 컨트롤러가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모델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매빅3의 패키지 구성품인데요. 보시면 여기 매빅3 드론이 있고 배터리 2개, 장착이 하나 되어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총 3개 그리고 짐벌 고정하는 장치인데 여기 좀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D 필터로 보이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충전기, 여분의 프로펠러, 그리고 가방이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모델이나 플라이모어 콤보에는 이 스마트 컨트롤러가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서 조종하는 그 화면을 받아 봤어야 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롤러가 포함된다면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향상된 낮에 빛이 밝아도 화면이 잘 보이는 그런 또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네모델에는 1TB의 내장 메모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모델이 8GB의 내장 메모리를 지원하는데 지금 시네모델은 1TB예요. 물론 둘 다 외장 메모리 따로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은 가능합니다. 이 1TB 정도 내장 메모리가 있다면 별도의 마이크로 SD 파일은 필요 없을 것 같고 1TB면 4K 60프레임 이상의 고화질의 영상도 정말 마음껏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외장 메모리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1TB면 진짜 엄청난 용량이네요. 이 DJI의 신제품을 굉장히 열렬하게 유출해주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인 이 아스퍼 엘렌이라는 분의 트위터를 가보면 이 매빅3가 노벤버 11월 5일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다음 주입니다. 원래는 11월 15일로 예정이었는데 또 이분은 11월 5일날로 보시고 있고 그 후에 트윗을 찾아봤더니 매빅3는 2,050달러 매빅3 플라이모어 콤보는 2,799달러 그리고 시넷 콤보가 4,650달러로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자 환율로 따지면 기본 콤보가 240만원 정도 되고요. 플라이모어 콤보가 328만원 330만원 잡으면 되고 시넷 모드가 545만원입니다.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이죠. 쉽게 말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역대급으로 좀 고가로 나오는 것 같고요. 매빅3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프로 유저분들 방송사, 방송사도 지금 거의 다 매빅스잖아요. 매빅3 시네모드를 구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과연 300만원 이상 드론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빅3가 지금 스펙으로만 따져도 300만원이 넘잖아요. 200만원 후반대에서 300만원, 500만원 넘잖아요. 다음 영상은 그분의 댓글처럼 과연 300만원 넘는 드론을 사야 할까? 로 정했습니다. 오늘 영상 매빅3 출시 전 유출본 내용, 매빅3 시네모드에 대한 내용과 패키지들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며칠 안 남았네요. 다가올 매빅3의 발표를 저도 손꼽아 기다리며 매빅3가 실제로 출시되면 저도 새롭게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